안녕하세요. 자 원래 리셋돼서 오늘이 첫 주라고 하는데 계속 이어왔어요. 저는 일단은 5주차라고 적어놨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중세문법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기본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세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한번 하고 들어가면 문제화 되었을 때 금방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안하고 들어갔을 때는 좀 무방비거든요. 되게 아까워요. 되게 아까워서 시험 앞두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프린트 보시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중세국어 들어가기 전에 고대국어부터 먼저 할 건데 고대국어는 일단 삼국사이하고 계층 간으로 저는 나누어서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삼국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나라가 달랐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냐면 나라가 달랐으니까 아마 뭐가 다르지 않았을까? 언어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육사 등등의 역사서를 검색을 해보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통역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만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만나고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만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통역의 흔적이 없어요. 그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뭐가 된다? 나라가 달랐지만 언어는 뭐에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다만 지금처럼 뭐에 차이만 있었을 것이다? 방언에 차이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고대국어에서 삼국사이는 언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지금처럼 뭐에 차이만 있었다? 방언에 차이만 있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계층간이에요. 계층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문학하고도 이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귀족과 서민, 평민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귀족은 문자 언어가 있었어요. 문자 언어가 있었는데 서민, 평민들은 문자 언어가 없이 뭐만 있었다? 음성 언어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언제까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은 만들고 난 뒤까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은 만들고 한 200년 정도 자리 잡는 기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훈민정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서민들도 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문자 언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서민들은 문자 언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아셨죠? 그래서 서민들은 평민들은 훈민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문자 언어가 없었다. 하지만 귀족들은 문자 언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귀족들은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이두, 그 다음에 구결, 그 다음에 향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는데 일단 이두, 구결, 향찰은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물었을 때도 있으니까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두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말을 어순으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 귀족이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귀족이 가지고 있는 문자 언어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두하고 구결하고 뭐만 기억하면 돼? 향찰만 기억하면 돼요. 이 이두, 구결, 향찰은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봤을 때에도 알면 되는데 이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말을 어순으로 뭐 했다? 바꿨다. 우리말을 어순으로 바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고 구결은 그 중간중간에 뭐 달았다? 토를 달았다. 그 토가 이제 뭐가 되냐면 조사 같은 거야. 조사 같은 걸 토를 달았다라고 할 때 뭐가 된다? 구결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두하고 구결은 사실 존재감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향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 어순 대로 바꿔놓은 가장 우리말스러운 한자 차용 방식이 바로 뭐가 된다? 향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프린트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에 뭐를 빌려왔다? 뜻을 빌려왔다.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는 되겠죠?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를 한자에 뭐를 빌려왔다? 음을 빌려 표기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약간 양아치처럼 문제를 어떻게 바꿔내냐면 이렇게 내요. 다음 주 향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니 알맞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에 음을 빌려 표기하고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에 뜻을 빌려 표기한다라고 하는 거야. 마저 틀려 틀리는 거죠. 그치? 반대예요. 제가 여기 적어봤지만 훈주 음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이 뭐가 되는 거고 메인이 되는 거고 음종, 음이 부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향찰은 일단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에 뜻을 빌리는 거고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에 뭐를 빌려왔다? 음을 빌려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에 그러면 이제 향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죠.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에 뜻을 빌리고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에 음을 빌려 표기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예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되게 이상한 문장이 돼요. 그치? 왜 이상하냐면 천천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자를 쓰는 건 뭐냐면 100% 한자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자를 빌려온 게 아니라 한자를 100%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 수입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에 훈하고 음 중에서 음을 읽어요. 음을 읽어요. 음을 읽기는 하지만 뜻이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한테 이름이 뭐예요? 그랬을 때 홍길동이에요. 이름 좋은데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홍길동이에요? 네. 무슨 글자예요? 무슨 동자 쓰는 거예요? 저 뭐 기랄 글자에다 무슨 갓을 동자 씁니다. 오, 또 좋네. 이렇게 말을 하지 길동만 듣고는 말 안 합니다. 맞죠? 길동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뜻이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자를 쓰는 방식이에요. 음, 독을 하되 한자의 뜻이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말했다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죠. 누가 뭐가 말한 거니까? 왕 귀가 말을 한 거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향찰로 가버리게 되면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하게 될까? 여기는 뜻을 빌려오고 여기는 음을 빌려오고 여기는 다시 뭘 빌려오는 거야? 뜻을 빌려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왕이 말했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왕이 뭐 했다? 말했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 되셨어?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귀, 이 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귀, 이가 아니라 뭐가 와도 돼 여러분? 두, 이가 와도 돼 한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뜻이 중요하니까 의미 중요하니까. 의미 중요하거든. 의미 중요하거든. 이게 향찰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게 훈차고 어떤 게 음차인지만 뭐 하시면 돼? 구별해 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치?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이제 서동요를 드렸는데 서동요에서 여러분 제가 찐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쵸? 첫 번째 줄에서는 님주자. 두 번째 님주에 있죠. 그치? 그리고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은 남타, 그윽할 밀, 얼가자, 둘치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서자. 마지막에 맘냐자. 아늘포자, 갈거자, 다여자. 이렇게 있죠. 가능하면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외우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인데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 밑줄진 기업과 리을 중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거라고 물어서 음차게, 훈차게 라고 물으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출이긴 해요. 사실은. 기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동요에서 음차, 훈차는 좀 구별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외우는데 크게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치? 한자를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한자가 너무 약해요 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 어떻게 외우냐면 숫자로 외우는 학생들도 숫자, 숫자. 진짜 머리 좋아, 학생들. 숫자. 뭔 말이냐면 1, 2, 3, 4, 5 5, 1, 2, 4, 6 이런 식으로 5, 1, 2, 4, 6 다시 1 그치?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5, 1, 2, 4, 6 1, 1, 5, 7, 8 이런 식으로 괜찮지? 전화번호 외우듯이 어 이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렇게 한번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죠? 크게 부담되는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시고 들어가셨으면 음차, 훈차 구별하는 방법이니까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자를 계속 빌려 썼던 거야. 근데 생각해봐. 누구는 어떨 때는 음차하고 어떨 때는 훈차하니까 결론은 통일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여러분 좋은 말로 정치가 안 돼요. 좋은 말로 정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세금이 안 거치고 군대를 안 가요. 새끼들이 통일이 안 되니까 언어가 그래서 이제 경도광 때 싹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고유어를 싹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한자어로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자를 계속 쓰기 시작한 거야.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조선 때까지 세종대왕이 뭐 만들 때까지? 한글 후민정음 만들 때까지 이해 되셨죠?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럼 여러분 서민들은 한자를 배우면 안 됐냐 이 말이지 그치? 배우면 잡아갔을까? 그건 아니에요. 배우기 힘들어 안 힘들어?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써먹는 게 써먹을 일이 많아 안 많아? 안 많죠.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왜 서민 평민인데 공부해가지고 벼슬 가는 애들도 있어. 흔해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었다? 멀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만들기 전까지? 세종대왕이 후민정음 만들기 전까지 아셨죠? 자 끝 그러면 후민정음 개관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일단 아직은 제가 여러분 오늘 한 별표 몇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아직 별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표까지 갔던 건 이제 음차훈차 좀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건데 조금 확률적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별표는 안 나왔는데 여기도 별표는 아직 아니지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정말 군무원스럽잖아. 다음 중 후민정음 창제와 반포 시기는 얼마나 편해 단답형으로 그쵸? 창제는 1443년 반포는 3년간 검토하고 몇 년 46년 43년 46년 아셨죠? 1400년도니까 몇 세기가 되는 거예요? 15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의 시작은 15세기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43년 창제 반포는 46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별건 아닌데 해레본하고 언해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천천히 언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언해 뭔지 아세요? 언해는 한자를 한글로 뭐한 거 번역한 걸 우리가 언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16세기 텍스트인 소학 언해까지 공부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언해라는 것은 한글로 뭐하는 거야? 번역한 게 바로 뭐다? 언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어. 해레본과 언해본 알겠죠? 언해본은 한글로 뭐한 거 번역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레본이 원본이에요. 해레본이 원본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삼이 둥극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냐 할세 그치?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세종이란 말이 들어가죠. 세종이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그 왕이 뭐했을 때야? 죽고 난 뒤잖아. 그러니까 이 언해본은 세종사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은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해레본이 원본이 되는 거 언해본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언해본은 번역 한글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해레본에 예의편 해래편 정인지서 등등등이 있는 건데 그건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 그냥 배경지식삼아 여러분 배경지식삼아 예의편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한자 자음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 운용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예의편이라고 보면 되고 그 예의편이 언해본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예의편에 들어가고 언해본은 뭐만 해석한 거 뭐만 예의편만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조금 어수선했는데 여러분 뭐가 원본이라고 헤레본이 헤레본이 원본이고 번역본은 뭐가 된다? 언해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건 이거야.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건 세종어적은 후미정은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별거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었고요. 제자원리 배경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제자원리와 배경 이것도 중요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상형설이에요. 자 일단 세종대왕이 여러분 글자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본틀을 짤까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정답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자음하고 모음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자음하고 모음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하자 지금처럼 합쳐서 소리를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셨어요. 정말 천재지 진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러면 자음을 어떻게 만들까 모음을 어떻게 만들까 막 고민하던 끝에 천천히 자음은 첫 번째로 기본자를 뭘 본떠 만들었다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요. 오케이 조금 이따가 상설부상 악지 상설분폐 후지 이런 거 할 겁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요. 그느무스 그치? 모음도 뭘 본떠 만들었어? 천지인을 본떠 만들어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음자와 모음자 기본자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맞다 틀리다. 맞죠? 상형의 원리 똑같잖아. 그치? 두 번째 자음의 기본자와 모음의 기본자 모두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발음 기관을 본떠 건 뭐만? 자음만. 그치? 모음은 뭘 본떠 만들었다고?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알겠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뭐가 된다. 상형의 원리긴 합니다만 상형의 대상은 다르다.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이 되는 거고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을 본떠 만들었다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성인데 여기가 진짜 세종대회의 약간 천재성이 정말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요. 종성, 부용, 초성은 뭐냐면 초성에 썼던 자음은 종성에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호용을 해준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초성을 따로 만들고 중성을 따로 만들고 종성을 따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공부할 양이 훨씬 늘어 안 늘어? 훨씬 늘죠? 너 국어 공부했니? 나 아까 초성하고 중성은 끝냈는데 종성은 못 끝냈어. 나와. 맞춤법 틀린 사람 나와. 너는 종성 몇 번 틀리는 거야 하면 나는 맞는 거야. 그치? 복잡했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그걸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쓰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고 경제성을 훨씬 살린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만 알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고 자음의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 모두 뭐의 원리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알겠죠?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근데 자음의 기본자는 뭐를 본또 만들었고 발음기관 본또 만들었고 모음의 기본자는 뭘 본또 만들었다? 천지인을 본또 만들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명칭은 지나가면 되고요. 이 얘기거든요. 그느무스. 그러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이게 기억이야. 그렇죠? 이게 기억이야.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니은은 혀가 이렇게 올라가서 윗 잇몸에 뭐한 거? 다음 모양. 이게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은 너무 쉽지. 뭐, 이 모양. 그치? 상구형. 잇 모양이 되는 거야. 상치는 지금 옆으로 했는데 앞모습이 좀 더 편하기는 해요. 앞모습이. 뭐냐면 앞모습이 봐봐. 이게 앞모습을 친다면 여기 윗니가 있겠지. 스. 그치? 아랫니가 있겠지. 여기 이제 혀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스. 발음할 때 스. 그치? 그 모양 본또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 시옷이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응은 여기 입모양 했는데 사실 입모양이 아니라 목구멍이야. 목구멍 무슨 모양이겠냐고. 동그란 모양이잖아. 그 목구멍을 본던 게 바로 뭐다? 이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뭐 상설금패 후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상설부상 악지. 혀뿌리가 윗니몸에 닿은 모양. 그치? 상구 입모양. 상치 이 모양. 상후 목구멍 모양. 알겠죠? 13년도 행정직에서는 한자를 줬었어요. 상설부상 악지라고 한 한자를 던져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이 뭐게? 라고 묻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상설부상 악지네? 읽은 다음에 니은이네? 해가지고 체크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왜? 우리는 한자가 약하니까. 그치? 근데 시험 봤을 때 야 상설금패 후지랑 상설부상 악지랑만 좀 달석글자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 나머지는 쉽잖아. 상치. 상우. 상구니까. 요것만 좀 구별하고 들어가자. 했던 학생들은 많이 맞았어. 13년도에도. 알겠죠? 우리도 가능은 해요. 우리도 국무원도. 알겠지? 그래서 그느무스 구별해 주시면 돼요. 계속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별표 한 번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중기인 중에서 자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느무스 아설순치우라고도 하죠. 그치? 이게 기본자야. 기본자에다가 이제 뭐의 원리 뭐의 원리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가 가획의 원리와 이체자 원리가 들어갈 거예요. 가획과 이체자가 들어가요. 가획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획을 더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셔요. 쓰지 마시고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본자라며. 그쵸? 이 기본자에다가 이제 가획을 할 거야. 가획을 할 거야. 기역에다가 가획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키읍이 됩니다. 그쵸?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디귿이 됩니다. 그쵸? 디귿에다가 획을 한 번 더 하면 뭐가 되겠어요? 티읍이 되겠죠. 잘했어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비읍이 됩니다. 위로만 올라갈까?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옆으로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피읍이 되겠죠. 그치? 시옷에다가 획 더하면 뭐가 될까요? 지읍이 돼요. 한 번 더 하면요. 치읍이 돼요. 이응에다 획을 더하면요. 아직 못 외웠어요? 여린히읗. 지금 사라진 여린히읗. 여린히읗이에요. 하나 더 하면요. 지금 쓰고 있는 뭐가 된다? 시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들어가요. 가획을 했죠. 뭐가 달라졌을까? 생긴 건 당연히 달라졌겠지만 그, 크, 그, 크, 느, 드, 느, 드, 드, 트. 뭐가 더 세졌죠? 소리가 훨씬 세져요. 중요한 얘기예요. 가획을 하면 뭐가 세지는구나. 소리가 세집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써먹을 거야. 조금 있다가. 알겠죠? 가획을 하면 뭐가 세지는구나. 소리가 세집니다. 소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쓰면 예쁘게 쓰면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체자야. 이체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체, 모양을 달리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자에 있는 애를 모양을 좀 뭐한 거야? 변형시킨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제가 말하는 오늘 첫 번째 별표예요. 이체자가. 자, 보세요. 원리, 일단은 원론적이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리을이거든요. 니은인데 그 니은에서 모양을 조금 달리한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리을이라고 하는 반설음을 만든 거야. 알겠죠? 이응에서 모양을 조금 달리해서 꼭지 하나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옙니음을 만든 거야. 됐죠? 여기서 그 다음에 시옷을 시옷에서 모양을 조금 달리해서 반치음을 뭐했다? 만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체자가 나온 거예요. 이체자가. 이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반치음으로 반치음 이체자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드는 합리적인 의심. 쌤, 니은에서 모양을 달리해서 리을이 만들 수도 있지만 기억에서 모양을 달리해서도 리을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니은이라고 했을까? 지금 여러분 현대 자음표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죠? 기억하고 리을 하고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어? 니은하고 같이 있지. 그때부터야. 여기 때부터야. 이때부터 세종대가 같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같은 라인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야. 겁나 신기하지. 그러니까 과학적이야. 진짜로. 하나로 허투루 만든 게 없는 거예요. 조음 이체가 똑같은 거야. 조음 이체가 똑같은데 형태만 달린 거 한 거야. 우리랑은 달라 그분이. 진짜로.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문자를 좀 만들어봐야겠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밤에 뭐 먹어? 그지? 내일은 뭐 먹어? 나는 그래. 뭐가 맛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문자를 좀 만들어봐야겠어. 네? 자음하고 모음을 나누는 건 어떨까? 와 환장하는 거지. 진짜. 레벨이 다른 거야. 레벨이 진짜로. 희한한 사람이죠. 그지? 그래서 리은이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별 표치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니은에서 획을 더해서 리을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올 거야. 또는 이응에서 획을 아이고 미안. 획을 더해서 옛 니은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올 거야. 마저 틀려. 택도 없는 소리야. 획 더한 게 아니에요. 왜 택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했잖아. 획을 더하면 뭐가 세진다고 했어요. 소리가 세진다고 했죠. 니은하고 리을하고 소리 세기 요만큼도 차이 없어요. 소리 세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가획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뭐 한 거야? 달리 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별표예요. 아셨죠? 가획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체집니다. 이체집. 아셨죠? 이체집. 모양을 아예 뭐했다? 달리 뺐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본자예요. 기본자. 여기까지가 기본자. 그래서 총 열 일곱 자가 바로 뭐다? 기본자예요. 기본자 개념이랑 아닌 거랑 우리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천천히 갈까? 지금 현대국어 기본자 몇 자예요? 잘 안 떠올리면 외래어 표기법 떠올려도 되잖아. 외래어 표기법은 몇 자로만 적어요? 스물 넷 자음과 모음을 적잖아. 그게 기본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몇 자예요? 열하옵자, 스물한 자, 좀 마흔 자잖아. 그쵸? 모음이 열 개, 열한 개, 스물한 개, 자음이 몇 개, 열아홉 개, 총 운영하는 게 몇 개야? 마흔 자인데 기본이 되는 건 몇 자야? 스물, 네 자잖아. 그 개념이에요. 기본자는 열일곱 자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많아 안 많아? 많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거는 이해, 여기는 이해. 연서법, 병서법. 그치? 이거 이따가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다 배울 거야. 지금은 이해야. 지금은 없어졌는데 입술 소리죠. 지금 여러분. 그치? 무, 부, 뿌, 푸. 입술 소리죠. 그 입술 소리에다가 밑에다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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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을 달아주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없어졌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한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 그냥 부가 아니라 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 브아 브어 이런 느낌. 웃자고 한 얘기 맞아. 왜냐하면 언어 몇몇 학자들이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28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뭐 반치음, 순경음 이런 거 다 남아있다면 그치?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기 힘든 외국어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야.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부드러운 즉 비음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비음, 프랑스 말 불어예요. 좋게 들으면 낭만적이야. 그치? 뭐 뭐 하잖아. 그치? 좀 나쁘게 말하면 애들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네. 뉴스 뉴스 보는데 뭐 말아들어서 그런 걸까? 아마 겁나 졸려. 진짜 악센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제가 아까 기본 수업할 때 한국인들 만나면 약간 창피하다고 했었거든요. 외국 나갔을 때 그리고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야 이 개새끼야 들리더라고. 한국인인 거야. 와 선명해요. 빡빡 꽂히는 거야. 이런 데에서 존나 이런 거 와 창피하더라고. 진짜야. 정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담당했던 애들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부드러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알겠죠. 근데 지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따가 계속 계속 얘기할 건데 이게 두 번이 별표거든. 사라졌거든. 근데 기본자에 포함돼야 하는데 안 되고. 알겠죠. 이건 행정직에서 세 번, 네 번 나왔어요. 알겠죠.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 제가 화면 띄우긴 할 거야. 말했잖아. 넘어가. 넘어가. 여기까지가 기본자라니까. 그치. 기본자 중에서 사라진 건 여린이흑하고 반치음 이런 거잖아. 옛링이잖아. 그치. 기본자에 포함되면 사라진 건 얘네들이 되는 거고 그치. 얘네들은 기본자에 포함돼야 하는데 안 되고 사라진 애들. 알겠죠. 이따가 표 나올 거고 문제 나올 거야. 그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연서법이고 병서법은 나라인 쓰기거든. 각자 병서 합용병서 알아만 두면 되고 이 합용병서는 더 중요한 말이 있잖아. 뭐라고 한다고 어두자함군. 그치. 이거는 복잡할 거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행정도 마찬가지야. 군무도 마찬가지인데 군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시험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뛰놀더라. 기억해놓고 비주쳐놓고 어두자함군이 사용됐어. 맞다. 틀리다. 끝이야. 복잡하게 안 나와. 중세고 복잡하게 안 나와. 중세고 복잡하게 나오면 다 틀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기본만 하는 거야. 기본만. 어두자함군. 합용병서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 끝.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자 포함된다 안 된다. 기본자에 포함되지 안 는다. 알겠죠. 끝. 자. 기본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모음 갑시다. 자음 정리됐죠 여러분. 그느, 무스, 으에다가 가획과 이체자 해가지고 열일곱자야. 거기까지 기본자가 되고 연서법, 병서법은 기본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이제 모음이에요. 천지인 본떠다라고 했어. 동그란 하늘 본뜬 거야. 평평한 땅 본떠 만든 거고 그걸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 본떠 만든 거야. 그래서 천지인이야. 옛날 스마트폰 이전에 삼성 핸드폰 키패드랑 똑같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워낙 원리가 과학적이고 치밀해서 운전할 때 그냥 안 보고 문자 몇 번 보냈어. 다 가. 다 가. 진짜예요. 기가 막혔거든. 그래서 약간 LG가 삼성한테 약간 그 선점을 뺏겼어요. 핸드폰 그 배열에서 LG만 쓰신 분들은 LG가 편하겠지만 삼성 한 번 쓰신 분들은 LG 못 써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키역이 같이 있어요. 기억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키역이 되는 거야. 가획의 원리죠. 한 번 더 누르면 쌍기역이 됩니다. 병서의 원리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야. 기억만 패드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기억 두 번 누르면 키역이고 세 번 누르면 쌍기역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막 눌러도 가. 정말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디지털 매체의 입력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게 한글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천지인이에요. 초출자입니다. 그리고 제출자예요. 되게 쉬워요. 현대국어에서 여러분 점 한 번 찍으면 무슨 모음이었어요. 단 모음이죠. 점 두 번 찍으면요. 이중 모음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자 봐봐. 기본자잖아. 그쵸. 사람 사람 땅 땅이잖아. 그쵸. 여기다가 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모음이었어요. 실제로. 이게 오늘날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제출자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자가 몇 자가 되는 거야. 여덟 자에다가 세자 하니까 몇 자가 되는 거야. 열 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자음의 기본자 몇 자라고요? 열일곱 자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스물여덟 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자야. 그러면 봐봐. 자음도 기본자가 있었고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는 애가 있었잖아. 모두 마찬가지야. 여기까지가 기본자고 운영할 수 있는 건 더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합용자라고 해요. 합용자는 여러분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획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점 두 개죠. 점 두 개죠. 얘는 점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획이 몇 개예요? 획이 두 개죠. 획 두 개죠. 획 두 개죠. 획 두 개가 합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획이 두 개짜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초출자에다가 초출자를 합쳐도 되는 거고 초출자에다가 기본자를 합쳐도 되는 거고 획이 제일 중요한 거야. 획이 두 개면 뭐가 된다고? 합용자가 돼요. 근데 여기는 역시 합용자는 기본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 자음 기본자가 17자입니다. 모음이 방금 몇 자였어요? 11자였어요. 합이 몇 자예요? 28자예요. 그렇죠? 훈민자는 뭐라고 나와요? 내 일을 위하여. 그치? 28자를 맹가누이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라고 나오죠? 28자입니다. 지금 몇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24자죠. 그럼 몇 개 사라진 거야? 4개 사라졌죠? 별표입니다. 기본자에 포함되면서 사라진 문자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고 계셔요? 어떻게 외우고 계셔요? 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막 뭐라고 할까?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인강의 시초? 고등학교 때 막 나오기 때인데 그때 지금 돌아가신 서한샘 선생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다 써먹어요. 맨날. 살짝 틀어. 틀면은 10원짜리로 보이잖아. 그치?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는데 씨만 남았네라고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순서까지 외우셔야 돼. 이게 사라진 순서 시기상 순서예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시기상 순서인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라고요 여러분?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더니 뭐만 남았네 씨만 남았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되게 중요해요. 이 4가지는 없어진 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자에 포함되면서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바로 풀 수 있겠죠. 다음 중 훈민정은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라진 글자가 뭐니?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방금 다 외워놨으니까 금방 보이겠지만 이게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푼다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쵸? 다 사라진 문자예요. 근데 기본자에 포함되는 건 아까 기본자 뭐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더니 뭐만 남았네? 씨만 남았네 라고 했잖아.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순경은 비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아까 말했죠. 이 순경음이 붙는 것은 원래보다 훨씬 더 센 소리 부드러운 소리 훨씬 부드러운 소리라고 했죠. 그치? 이 순경음 비읍이 살아긴 사라졌잖아. 근데 여러분 흔적이 남아있어요. 현대국어에 현대국어에 남아있어요. 이 순경음 비읍의 흔적이 뭐냐면 바로 비읍 불규칙이에요. 생각해봐.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번 가볼게요. 고-맙-어 고-맙-어 그쵸? 아름답-어 걔네가 비읍 불규칙이 돼서 고마워 아름다워 가 됐죠. 고맙-어 고마워 아름답-어 아름다워 뭐가 더 부드러워요. 비읍 불규칙 된 게 훨씬 더 부드럽죠. 그게 순경음 비읍의 흔적이에요. 이거는 행정직 기출 문제예요. 되게 장황하게 보기에다가 뭐를 줬냐면 순경음 비읍에 대한 설명을 막 넣어줬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1, 2, 3, 4번에서 골라봐 라고 한 거야. 뭐 고르라는 얘기야? 비읍 불규칙 고르라는 거지. 비읍 불규칙. 그치? 근데 한 번 꼬았다. 왜 한 번 꼬았냐면 굽다를 동음이 이어로 두 번 냈어. 굽다를. 삼겹살을 굽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삼겹살을 구워 가 되니까 비읍 불규칙이죠. 그 새끼가 다 비웠다. 근데 2번 자리인가가 뭐였냐면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굽어서가 나왔단 말이야. 그때 굽다는 굽다 굽고 굽은이 굽어서가 되죠. 비읍 불규칙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한 번 더 꼰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 현재 현대국어에 뭐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비읍 불규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되셨지? 중요한 문제였어요. 끝. 자 그러면 표를 한 번 보실 건데요. 자 가능하면 일단 여러분 일단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표인데 근읍 무스의 아설 순치후 이건 기본이죠. 그치?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말했던 거 상설금폐후지 상설구상 악지 삼구 상치 상후 그쵸? 뭐 모양 본떠는지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가획자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읍 무스 을을 쓰고 거기다 획을 하나씩 그으면 이게 나와 안 나와? 이게 나와. 알겠죠? 그리고 이체자 옛리응 반설음 반치음 알겠죠? 지금 사라진 옛리응은 이쪽 라인이야 좋은 위치가 이쪽 라인이야 이응 라인이 아니야 옛리응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성자리 중성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자가 천지인이었고 점 한 번 찍으면 뭐였고 초출자고 점 두 번 찍으면 재출자고 그쵸? 획을 더하면 뭐였고 합용자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기본자고 이거 포함시키면 뭐가 되고 기본자가 아닌 거고 그치? 그 얘기가 됐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표에 소실문자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놓은 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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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이죠.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여러분 기본자에 포함되는 애들이면서 사라진 애들 얘네들은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고 모아내들 사라진 애들 그치? 그래서 그 프린트 보시고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10번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먹었던 씨만 남았다. 요 순서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어? 끝 자 훈민정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들을게요. 가볍게 들을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종성표기법이 되는데 초반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초성에 썼던 자음을 다 어디에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종성에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8종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받침에 적을 수 있는 자음의 개수를 몇 개로 한정하겠다. 8개로 한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따로 외우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몇몇 단어들이 8종성이었구나. 그런 것만 알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렇군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계속 8종성 쓰이다가 몇 종성으로 바뀌어요. 7종성으로 바뀌어요. 17세기면 거의 근대국어 들어갈 때거든요. 17세기가 근대국어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17세기는 다시 몇 종성으로 바뀌고 7종성으로 바뀌고 1933년도가 현대국어에 기본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뭘로 바뀌냐면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종성에 쓸 수 있는 자음 개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쓸 수 있죠. 다만 발음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만 몇 개로 한정하고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한정하고 있죠.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건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발음은 몇 개만 하겠다. 7개만 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알겠죠. 끝. 자 넘겼어요 여러분. 자 거기 표 별표 치시고요. 여기 별표 이게 연서법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비읍이나 미음이나 쌍비읍이나 피읍에다가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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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준 게 연서법이잖아.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을 고르시오라고 할 거야. 보기를 이걸 줄 거야. 이게 보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박스가 알겠죠. 그 박스를 던져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하면 뭘 찾으라는 거야. 연서법을 찾아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년 전 소방 국어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맞을 걸 맞을 거야. 이렇게 단정적 어조를 쓰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요. 그치 근데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 확실히 제가 1년에 기출문제를 한 열몇 개 보니까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근데 나왔어. 그래서 별표 친 거야. 자 포인트는 여기예요. 니어스면 이거예요. 니어스면이 보이면 뭐 찾으라는 거야. 연서법 찾으라는 거예요. 연서법 알겠죠. 연서법 그래서 연서법이니까 뭐야 이게 정답이거나 이게 정답이거나 이게 정답이거나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이겠지. 1, 2, 3, 4번 중에서 알겠죠. 연서법이니까 알겠죠. 이 넷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야. 정답이 아셨죠. 이 표를 던져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 이러면 이 넷 중에 하나야. 정답이야. 알겠죠. 그리고 프린트에 순경음 비읍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불규칙 뒤에 남아있는 무슨 불규칙으로 남아있는 거야. 비읍 불규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되셨어. 이게 좀 차라. 연서법이고요. 병서법은 똑같아. 병서법 똑같아. 별표 치시고요. 역시 시험에는 이걸 줄 거야. 이렇게 줄 거야. 첫 소리를 어울렸을 때에는 갈바 써라. 나란히 쓰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바 쓰라를 보이게 되면 병서법을 찾으라는 거야. 그 병서법이 아까 두 개가 있었죠. 같은 거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가 있었고 다른 거 각자 쓰는 뭐가 있었어. 합용 병서가 있었지. 그게 정답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되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야. 이거와 관련된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 1번에 리을 반설음 2번에 순경은 비읍 3번에 쌍히읗 4번에 기억 이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지. 그치? 니어스면은 연서법 갈바 써라. 라고 하면 뭐가 된다. 병서법 그렇게 찾아 주시면 돼요. 할만해. 안 어려워. 여기까지. 됐죠. 각자 병서 합용 병서는 보너스 부서법은 진짜 별거 없어요. 부서법은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초성능을 쓰고 중성이나 종성을 쓸 때 어디다 쓸 거냐. 아래에다 쓰거나 오른쪽에 쓰거나 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초성을 썼다 중성을 쓸 때에는 오른쪽에 쓰거나 그치? 아니면 아래쪽에 쓰거나 하서로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없는 거야. 좌서와 상서가 없는 거지. 그치? 왼쪽에 쓰거나 위쪽에 쓰는 게 없잖아. 아래쪽에 쓰는 거지. 오른쪽과 안 어려운 얘기야. 하서 하고 우서가 그 얘기야. 오른쪽에 쓰거나 아래쪽에 쓰거나 왼쪽에 쓰거나 위로 쓰거나 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진짜 별거 없는 거였어. 끝. 성음법 성음법인데 성음법은 그냥 예의상 범자필압 이성음 이 정도만 줄칠까요? 얘기가 뭐냐면 모아쓰기 모아쓰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아쓰기 모아쓰기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쭉 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아쓰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모아쓰기가 범자필압 이성음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됐고 동국정원식은 조금 이따가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 방점 별표 한 번 치시고요. 방점 방점 자 방점은 여러분 프린트에 충분히 적혀있나 사성점이라고도 하고 좌가점이라고도 해요. 글자 옆에 점을 찍거나 안 찍거나 점을 안 찍거나 점을 하나 찍거나 두 개 찍거나 하는 건데 그건 필요 없는 거 평성 거성 상성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지금은 글자 옆에 점을 찍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점이라고 부르거나 사성점 좌가점이라고 불러요. 찍어서 뭘 나타냈느냐 높낮이에요. 높낮이 이 높낮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장단으로 바뀌거든요. 옛날에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아지고 높았다가 높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비분절 의문이었어요. 비분절 의문 아시죠? 나눌 수 없는데 뜻을 뭐해주는 구별을 줬잖아. 현대국어에서는 비분절 의문이 뭐가 대표야? 장단이죠. 이 당시에 뭐였다? 높낮이었어요. 아셨지? 높낮이로 비분절 의문을 했어요. 1단계 제일 양아치 문제 제일 양아치 문제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 알맞냐 알맞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천천히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장단을 나타내었다. 맞아 틀려. 제일 양아치 문제지. 장단이 아니라 뭐야? 높낮이에요. 아셨죠? 높낮입니다. 높낮이. 오케이. 그래서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서 뭘 나타내었다? 높낮이를 나타내었다. 오케이. 그게 그 당시에 비분절 의문이었어요. 그게 근대로 오면서 높은음이 장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비분절 의문이 된 거야? 장단음이 비분절 의문이 된 거예요. 아셨죠? 혼자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옛날에는 비분절 의문이 뭐였구나? 높낮이었구나. 방점을 찍었구나. 끝. 현대국어에서는 뭐구나? 장단이구나. 끝. 그러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방점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17세기 근대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보여요. 방점도. 알겠죠?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현적 표기하고 그 다음에 표의적 표기가 있는데 그거는 10분 쉬고 와서 10분 쉬고 와서 그 다음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